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아..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깜짝 할 시간이네 바인드가 없구나 바인드를 먹고 싶은데? 아 이거 망했다 아.. 어..잠깐만요..어..잠깐만요? 어..잠깐만요? 어어어.. 한대 맞았고 어우.. 잘 안되네 어..잠깐만요 깨는거 아니야? 아..빨리 정말로 정말로 아..아닙니다 하하하 하하하 아니 근데 왜 바인드가 없었냐? 설마... 어어어어어 크흐흫 크흐흫 크흐흫흠 아 제가 팬텀을 못... 설마요 팬덤을 못겠다고? 그것도 데카로? 아 그건 좀... 그, 그건 좀... 그건 좀... 그, 그건 좀... 그, 그건 좀... 그건 좀... 데카로 못 깨든건 좀... 어허허 아주 안좋은 타이밍에서... 어... 하흣 아, 아이슜 아, 아 Content 아이고, 이건 어떡하디? 뭐지... 하... 아 데카로 못 깨는건 좀... 바인드 넣는건 좀... 파인드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레투달을 빼버릴까? 아 타이밍 안좋았어 갈 뻔했네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커를 좀 조커를 좀 하.. 이걸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맞었나? 아니 이거는 어떻게 피해야 돼? 흐헤헤 그거 어떻게 해야 돼? 보살기 살았네 와 박사들 아 조커가 들어가야 돼 레투덜 빼야 될 것 같은데 조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블랙잭이죠? 아 조커죠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레투덜 빼야 되는데 아 뭐지 저거 부적탄이야 아 되게 쿨이라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들어가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 빨리 아 아 아 어 뭐해 어우 위험했어 아주 위험했어 어 네네 헤헤 네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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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받아보시지 아 내내 끝나고 다 보여드리겠다 에이 죽었다 살았다 흐흐흐흐흐 한번 해봤던데 살았네 손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거 같은데 살라고 노력했어 노력하지 않았다면 죽었을거 어어어 못봤어요 아아 하아 잘못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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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봤어 내가 잘못봤어 어흑 다 쓸 수가 없었어 흐흐흫 아 안죽으면 깨든가겠죠 이거 지금 여기에 대해 흐흐흐 죽지 말자 그래도 나름 250까지 찍은 팬텀인데 죽으면 안되지 아 아 섀도우는 못겠었구나 흐흐흐 그렇지 그렇지 어어 제발 아 살았다 와 아 내밀었으면 뒤졌어 후공 죽어도 이상하다고 그랬어 조금뿐 내 랩! 오스 둘 헤헺 헤헺 헤험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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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타다 아 잠시 집중중입니다 어! 어! 그렇지 그렇지 깜짝 놀랐네 저거 들어갔다 스킬은 못 준거 좀 아쉽지만 어디야? 어! 어! 죽을거다 아이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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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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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조커가 마지막 끝내기가 될 것 같구만. 아 이거 아니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자나온거 아닌가? 잘못된거? 아 유니온 2595였구요. 설정을 좀 해놓고 할까 그랬나? 링크 요렇게. 요렇게 됐구요. 이게 레벨이 낮았어. 37레벨. 40 찍고 싶었는데 안 찍히더라구. 포스 220이구요. 90210이라. 189. 저 법진구. 딱히... 보조발로 깼다 이렇게 봐야 되는건가? 아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